구미시가 3자녀 이상 가정에 교통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공휴일에 공용 차량을 무상 대여합니다. 대여 희망자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 공용 차량 5대 가운데 한 달을 선택해 이용 날짜 5일에서 20일 전까지 구미시 홈페이지나 팩스 그리고 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월 1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구미시는 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 치약계층의 공용 차량을 무상 대여해 최근까지 이용 횟수가 100차례를 넘었고 이번에 대상을 다자녀 가정까지 늘렸습니다.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